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아까 1부 댓글에 우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정확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뇌가 골절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일단 현재까지 달아주신 댓글들 다 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네요. 언니 돈부터 갚아라. 생활비를 언니가 더 많이 냈으니까 할 몫을 다했다. 세세하게 뭘 쳐 따지고 있냐. 언니한테 돈 더 얹어줘라. 이 정도예요. 10월부터 3개월간 살았던 방세와 관리비를 제외한 부분. 언니가 더 많이 낸 것은 사실이지만 저도 조금씩 생활비를 부담하고 선물해 준 것도 있다고요. 그 외에 언니는 가스비 부담 안 했습니다. 그럼 언니한테 줄 돈 다 줘버리면 도대체 제 몫의 돈은 언제 누구한테 받아요? 드디어 나왔죠. 아니 애초에 빌린 돈이라는 게 방세와 관리비로 빌린 돈이 대부분인데 언니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는 건 뭡니까? 저한테 방세와 관리비를 받지 말라는 거 이거 아닌가요? 저도 원치도 않는 생활을 2년 넘게 지속 중이고 비록 친자매지만 너무나 안 맞아서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오지게 싸우고 욕받이로 욕 쳐들어가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드는 요즘이지만 1월에 나간다고 하니까 조금 더 버텨보고 또 원래 줄 돈이 있으니 줄 건 주고 깔끔하게 받을 거 받고 끝내고 싶은 거라고요. 여기다 다 쓸 수는 없지만 차라리 이럴 거면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욕 많이 한다고요. 사람 자존심 오지게 깎아내리는데 그래도 핏줄이고 가족이니까 꼭 참고 목숨 부지하는 수준이라고요. 니들이 뭘 알아요 니들이.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좀 알아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1번 그래 지금 당장 뛰어내려. 아니 추가 글도 그렇고 대댓글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답장로로 나올 거면 뭐하러 글을 써요? 너 지금 이미 답은 정해놓고 쓰는 거잖아. 사람들 전부 다 네가 쓴 글 반박하고 틀렸다고 조언을 해주면 어 좀 들어차먹는 것도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네 생각만 고집할 거면 도대체 글을 왜 쓰냐고. 알아서 해 그냥. 아우씨 왜 이래. 대댓쓰니? 아니 도대체 뭐가 답장로라는 거죠? 계산을 하는 의도와 자기의 일이 아니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대댓글로 남겨주는 거 아니냐고. 지금 명확히 답을 내려주거나 방법을 알려준 댓글은 단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립고 빡치는 마음에 그저 언니한테 돈도 얹어줘라. 자매끼리 뭘 쳐 따지고 있냐? 이런 댓글들 뿐인데 지금 네가 쓴 댓글만 봐도 그래. 글을 읽고 어디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또 어떤 부분이 답장라 같은 부분이다. 이런 건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기분 나쁘고 답답하다고 뛰어내려. 일단 첫 댓글 뜨는 게 난 더 이해가 안 된다고. 본문이며 추가 글까지 대댓글도 그렇고 글쓰니까 글을 너무 못 써가지고 지금 이게 뭔 개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지. 그래도 대충 분위기를 보면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고 본인도 얼만지 정확히 모르면서 손해보기 싫은 썩은 속내만 내보이니까 여기 댓글 여론도 그지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댓으니? 제가 글을 이해 안 되게 썼다면 죄송합니다. 계산은 정확히 돼요. 언니에게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언니에게 입금받은 내역을 산출하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산출을 할 거면 이왕 하는 김에 언니가 자기가 쓴 생활비도 계산하는 게 맞다고 해서 복잡해지는 거라고요. 그럼 생활비는 언니가 더 썼다며? 뭐야? 먹퀴야? 아니 진짜 답답하네요. 생활비라는 건 기억해서 지워주세요. 그냥 지금 제가 따져야 할 건 언니가 저한테 돈을 얼마나 입금해줬냐 이게 관건이라고요. 근데 사람 머리로는 이런 걸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통장 거래 내역을 보자 이거예요. 왜 제가 통장 거래 내역을 보는지 이제 이해하겠어요? 뭐? 더 말씀해 드려요? 나는요 지금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돈을 갚으려고 그걸 보겠다는 거라고요. 갚기 싫거나 아까워서가 아니고 총 그게 얼마인지 알아야 하니까 보는 거라고. 에? 쓰니가 글을 너무 못 써요. 320만원이 언니가 빌려줬다기보다는 그거 뭐 방세랑 관리비 같은 걸로 쓰니가 빌린 거다 이거죠? 맞죠? 내 댓글 보니까 320만원 다 줘버리면 언니는 방세랑 관리비를 안 낸다. 이렇게 댓글 달았던데 내 말이 맞지? 근데 글을 너무 이상하게 써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돼. 지금 사실 내가 쓴 게 맞나 의심도 되고 모르겠어요. 됐으니? 아니요. 제가 지난 글에도 썼지만 320만원은 그냥 빌린 돈이에요. 방세랑 관리비를 매번 언니랑 제가 서로 돈을 같이 냈다고요. 근데 방세랑 관리비로 내라고 입금해 준 부분을 제가 산출해서 주겠다 이 말이죠. 기존에 빌린 돈들도 다 같이. 대신 저도 언니가 지난 1년치는 받아야 되니까 내가 그 방세랑 관리비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자는 거야. 4번 아이씨 무슨 말이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언니한테 빌린 돈이 따로 있고 빌린 돈과 별개로 2년가량 같이 살면서 언니가 매달 특정 금액이 아니라 월세 관리비 명목으로 다른 금액으로 입금을 해줬다 이거 아니요 지금? 어? 그리고 생활비는 80% 정도 언니가 부담을 했다는 거지? 그럼 대충 쌤쌤이 하고 니가 빌린 돈만 청산하면 되겠네. 아니 쓰니 본인은 언니한테 깔끔하게 탁 털고 싶은데 내역을 잘 몰라서 언니가 어? 나한테 입금한 내역을 달라니까 언니가 싫다고 해서 올린 거 아뇨? 그럼 빌린 거 줘. 되겠으니 드디어 제 말을 좀 알아듣는 분이 나타나셨네요. 말씀하신 대로 언니한테 빌린 돈이 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방세와 관리비를 보내준 부분들도 있는데 그 보내준 부분들이 언니는 빌려준 거라고 합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빌린 돈 더하기 방세와 관리비로 보내준 돈은 갚을 돈 1년치 방세와 관리비는 받을 돈이 되는 거죠. 진짜 여기가 골절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요. 받을 돈이 없으려면 방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보내준 돈을 언니가 받지 않아야 제가 빌린 돈만 딱 줄 수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5번. 와 이 글쓴이 진짜 질린다. 아니 정확한 계산이 하고 싶은 거면 언니한테 빌린 돈 300 얼마? 아무튼 그거랑 내가 받아야 할 돈 상계 처리하고 상을 빌린 달에 얼마씩 나간 거 대충 안다며 그럼 언니가 80% 썼다면서 그럼 대충 계산한 거기에서 80% 산정해가지고 주면 되는 거 끝나는 거 아니야? 뭐가 이렇게 복잡해? 어? 만원 2만원 그거 하나하나 따지고 더 가지를 들지 말고 그냥 더 주고 마라 언니라며 300 얼마 그거 매달 이자 생각하면 그것도 요새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대댔으니? 말씀하신 대로 산정해서 주고 나면 언니는 2년 동안 살면서 방세 관리비 하나도 내지 않은 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금받은 내역 산출해가지고 일단 전부 다 주고 방세와 관리비를 도로 받겠다 이건데 제가 하는 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2번. 너무 답답해서 저도 댓글 다고 가요. 어차피 나갈 방세 관리비 아니었나요? 저도 언니 집에 살아봤지만 방세 관리비는 네가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들어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걸 안 받는다고 해서 그냥 저는 생활비 쪽으로 돈을 줬어요. 위에 댓글처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냥 해요. 내댔으니? 그러니까 어차피 언니가 내 집에 살든 안 살든 제 명이 제 집이니까 나가야 하는 돈인데 언니가 같이 살았고 낸다고 해서 제가 받으려는 거. 어? 근데 그 부분에서 의견이 대립이 있는 것인데요? 닌 말씀처럼 방세와 관리비는 언니와 상관없이 제가 부담하고 대신에 언니가 생활비로 대부분 부족하지 않게 먹여줬으니까 대충 퉁쳐라 이거예요 지금? 6번. 뭐? 지금 네 생각이 이상한 건지 답변을 해달라고? 어? 그래. 네 생각이 이상한 거 맞고 너만 이상해 너만. 정확한 계산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야. 너부터 정확한 계산을 해야지. 지금 장난하냐? 내댔으니? 그러면 뭘 어떻게 계산해야 정확히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너 지금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요? 아니면 어떻게 시비 걸고 말꼬리 한번 잡아보겠다 이거요? 뭐요? 몰라서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이 뭐냐고요? 7번. 아니 근데 관리비 올세 이런 거 미납돼가지고 같이 냈다면서요. 왜 그게 다 님이 낸 게 되는 거죠? 뭘 받겠다는 거야? 지금 내가 난독인 건가? 일단 언니가 통장을 보여줘와 이 관계가 깔끔히 끝날 것 같은데 안 보여줘서 문제다 이 말이죠? 언니한테 지금 이 쓴 글을 보여줄 생각은 없죠 솔직히. 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님 생각을 잘 정리해놨다고 느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글이랑 댓글 같이 읽고 판단을 해보는 게 어때요? 제가 방금 추가 글에도 올렸지만 자세히 이야기한답시고 괜히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혼란을 더 가중시킨 것 같아요. 관리비 미납돼와 같이 냈는데 그게 왜 다 제가 낸 것이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자면 미납돼와 같이 낼 때 말 그대로 같이 낸 거잖아요. 그 안에는 언니 돈, 제 돈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언니는 관리비를 보내준 게 자기가 살았으니까 관리비를 낸다는 개념이 아니고 관리비를 나한테 빌려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빌려준 돈은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갚으면 유의 말처럼 관리비를 제가 다 낸 셈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언니 통장은 다른 댓글에서도 제가 누차 말했지만 볼 필요도 없다고요. 위에 말한 것처럼 관리비나 방세 명목으로 돈을 한 번, 두 번 보내준 게 아니기에 그게 얼마인지 언니도 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빌려준 돈은 갚기 위해 제 통장을 본다는 말이에요. 뭐야? 아까는 언니 통장 본다 그러지 않았어? 갑자기 또 제 통장을 본다 그러네. 언니가 저한테 빌려주려고 출금 기록 남겼으면 제 통장이나 입금 기록으로 뜨겠죠? 이것도 웃기네. 아니 그래. 어차피 언니 통장 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받은 것만 봐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어쩌라고. 참니. 그리고 언니가 솔직히 볼 필요 없는데 지금 댓글들이 물타기가 되어서 자꾸 돈을 갚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과정에 대해 묻는 건데 그게 1순위인데 생활비랑 퉁쳐라, 돈을 더 얹어줘라, 돈부터 갚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돈을 갚으려고 금액을 알아보는 그런 과정인데 다들 내 말을 몰라. 8번. 지워진 댓글입니다. 네 됐으니. 아니 진짜 개 답답하네. 저랑 좀 만나실래요? 어? 아니 뭐 자꾸 생활비 거래내역 타령이냐고요. 거래내역은 언니가 나한테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 기입해두지 않아서 돈 갚으려고 보는 거라니까? 나는 언니한테 돈을 갚을 거야 돈을. 근데 그걸 언니는 내가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드는 줄 알고 오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글을 쓴 거라고요. 아니 다들 멍청해. 도대체 몇 번을 말을 해야 이해하는 거야 내 말을. 우리나라 사람 맞아요 니들? 내가 돈 갚으려고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서 통장내역을 보고 돈을 주겠다는 건데 그걸 세세히 따지는 걸 오해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따질 거면 생활비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 9번 이 댓글도 지워졌습니다. 저도 정신과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대댓글까지 다 보셨다고 하니까 여쭙는 건데 대댓글 봐도 제 말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대체 어느 부분이 안 돼요? 요쯤은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을 모르니까 통장내역을 보자 이거라고요. 근데 언니는 돈을 주기 위... 어? 제가 돈 주는 거 아까워하는 줄 알고 그런 오해를 하고 있다. 이게 팩트라고요. 아니 언니한테 줄 돈이 얼만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거 좀 확인해 보겠다고 말을 한 건데 이게 비정상이라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이슨이 자기 주장은 나는 언니한테 돈을 갚기 위해서 그걸 보겠다. 근데 중간중간에 본심이나 내가 그냥 막 은행 그것도 안 보고 320만 원 빌린 걸 그냥 주면 나는 손해보는 거 아니야. 언니가 관리비 뭐 어떻게 이거 먹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얘 얘 한다고 했는데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느낌이 와.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방금 이거 올리기 직전에 본 건데요. 이거 말고 완전히 새로운 걸 하나 또 싸더라고요. 그거는 내일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